자 사장동 사장님 삼치를 낚았습니다 자 건조해야 되는데 빠지면 안되는데 아 예 아 예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잘 간직 에 잘 간소하십시오 야 삼치가 한마리 올라와 좋습니다 아 아 아 자 삼치가 한마리 올라와 줬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한번 하람 내보내겠습니다